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젠페달스에서 제작이 되는 와쿡 페달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와우 페달을 촬영을 할 때는 보통 밑에다 설치하고 은총씨가 신발을 벗고 발로 밟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외관을 좀 더 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손으로 움직이면서 카메라를 앞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보면은 살벌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이키델릭 칼라의 정수가 아닌가. 여기 보면은 악어가 옆에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보이네요. 악어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굉장히 약간 뭐랄까. 이... 약 빨고 만들지 않은 곳에야? 그렇죠. 이게 정말 히피스러움을 완벽하게 담아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인 와우 페달들이 보통 검은색 아니면은 은색 이런 식으로 제작하는... 끼케봐요. 빨간색, 회색. 단색. 네. 단색인데.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아 이 그라데이션이... 발란한 색깔이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위에 보면은 이 소재가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곰으로 많이들 덧대져 있는데 소재가 굉장히 독특하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많은 프로 연주자들의 보드 위에 주역으로 사용되며 많은 찬사와 상을 받은 와코는 세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표현력이 뛰어나며 동시에 다재다능한 와우 페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존 스코필드, 리치 샌보라, 스티브 루카소 등 전설적인 연주자들이 사용한 페달로도 유명합니다. 와코는 게로마늄 퍼즈박스와 같은 임피던스의 민감한 페달과도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기 위해 버퍼가 없는 독창적인 서킷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다. 와코는 레드파슬 인덕터와 카본 컴프레지스터를 채용하고 있으며 식스포지션 로터리 스위치를 통해 다양한 프리퀸시 스위프 레인지를 제공합니다. 이쪽에 보시는 게 바로 스위치입니다. 6단계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서. 계속 돌아가서? 아니 언제 끝나는 거야? 보통 뭐 한 3단계일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운드를 조금 다채롭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형님 도와주셔야죠. 네 밟아볼게요. 좋네요. 그렇죠. 다음은 또 돌려볼게요. 네 똑같은 연주로. 여기가ğı 이게근데요. GE8에 소나우로 굉장히 잘하시군요. 이렇게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돌려볼게요. 소리가 되게 좋네요. 맞습니다. 이 표현력이 굉장히 좋고 이 와우 페달들 항상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볼륨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뭐랄까 이 렌즈가 굉장히 넓기도 하고 뭐랄까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하지만 개성 강한 와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어서 와우를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은 하나 구입을 하시면 또 다른 느낌의 와우 페달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과하다면 디자인만 과하네요. 약간 그런 것이죠. 생긴 것보다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와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하지만 그 와우 사운드가 굉장히 해상도도 높고 볼륨에 문제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단계를 더 돌려볼 텐데 드라이브 같은 거랑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걸어볼까요? 네. 시계 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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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돌리니까 우아 우아가 거의 지금 퀴즈 탐험 힌베이 되게 소중하고 자 다음 또 하나 더 돌려볼게요. 이것도 제가 치다가 밟아보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니까 좀 더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남아있죠. 네. 맞아요. 약간 좀 더 옛날수록 이건 퍼즐한 무책입니다. 맞습니다.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초반 단계 여기가 확실히 좀 스탠다드한 느낌이고 지금 1단이죠. 2단 3단 4단을 넘어가면서 부터 이제 빈티지한 쪽으로 확 가는 것 같아요. 이 요 지점을 딱 지나서 이리로 가게 되면 빈티지하게 요 지점에서는 굉장히 이쁘게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1단계에서 지금 드라이브 건구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쵸 이렇죠. 근데 여기서 극단적으로 다시 가볼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낙차 폭도 조금 변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모던한 성향부터 빈티지한 성향까지 다양한 느낌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6개의 모드를 선택을 해도 뭐냐면은 와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 보통 이제 JHS 같은 경우는 이 엔지니어이자 이 CEO인 어 JHS가 욕심을 하나씩 부려요. 굉장히 독특한 옵션 하나를 이렇게 꽂아 넣음으로써 이 나머지 노부들과 달리 마지막 하나 정도는 정말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톤을 잡아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모드를 사용을 하셔도 이 사운드의 느낌이라든지 질감 그리고 폭 정도만 변하지 이 볼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놨기 때문에 이 평소에 다양한 와우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라면 디자인은 덤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확실히 이 잼페달과 JHS 이 두 브랜드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으면서 또 확실하게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정말 잼페달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아 기본기가 너무 좋고 일단은 연주자로 하여금 되게 아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드는 소리를 너무 잘 만들어서 오늘 와우페달 생긴 거 보고 알고 얘 어떡하냐 이랬는데 소리 하나만큼은 예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담을 붙이자면 JHS 같은 경우는 약간 미친놈 미친놈이 미친놈아 이런 미친놈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뭐랄까 그거를 파고 들고 그 사운드에 미친 느낌이 있다면 약간 이 잼페달스 같은 경우는 약간 도라이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브랜드 다 굉장히 큰 매력을 갖추고 있고요. 아름다운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니아가 많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늘 참 재밌는 와우를 은총 씨랑 맞춰봤습니다. 은총 씨 먼저 와코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렸습니다. 나도 와우페달 바꿀 때가 되었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뭐 모든 연주자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와우페달이 어 정말 어쩌다가 한번 밟을까 말까인데 어 그렇다고 안 사기는 그렇고 그래서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와우페달을 막 굉장히 많이 밟지 않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한 거 하나 사서 오랫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빈티지 와우페달을 제가 2007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뭐 딱히 뭐 굳이 뭐 불편한 것도 없고 뭐 아쉬운 것도 없고 해서 썼는데 그 물론 빈티지 와우에서 제가 느꼈던 좀 아쉬움이라는 거는 이 밟았을 때 폭이 좀 되게 좁아요. 그 되게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좁아요. 근데 어 오늘 이 페달을 딱 보니까 이걸 그냥 사놓으면 내가 그냥 맞습니다. 와우페달 하나를 얘로 끝내놓고 정말 편안하게 그냥 얘로 다 작업을 끝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트네요. 맞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페달 임무는 와크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입문자가 선택하기에는 가격 허들이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와우페달을 처음 선택을 할 때 이 친구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와우페달의 진정한 매력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뭐랄까 아까워서 못 밟을 것 같은 디자인 근데 입문하면서 다 끝나네요. 그렇죠. 모든 사운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처음 와우를 사갖고 예를 들어서 이 무대에다 이걸 갖고 올라간다. 주변에서 아는 애들은 쟤는 이제 범상치 않은 애다. 와우를 처음 샀는데 저런 도라이 같은 거 샀다. 하지만 사운드는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와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평범한 다른 좋은 와우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갖춘 와우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8.5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지금 올해 와우 페달계 일단은 1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9점대가 간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와우 페달들을 몇 개 다뤄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개성 넘치고 가장 양길의 사운드를 들여졌던 페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는 와코 오늘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재미있는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만입니다. 이펙터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